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너무 많아서 솔직히 좀 힘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쉬어가는 의미로요. 오늘의 고품격 비즈니스 꿀표는요. 딱 4개만 준비했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짧고 간단하니까 많이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 비즈니스에서 꼭 해야 하는 말이죠. 항상 만날 때마다 니하오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오랜만에 중국인 거래처를 중국인과 만났다면 중국 거래처와 만났다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쉬운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김사장 진종 하오 지옥 부지엔 김사장 하오 지옥 부지엔 하오 지옥 부지엔 하오는요. 좋다의 뜻도 있지만 매우의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매우 지옥 오랫동안 부지엔 못 봤네요. 아주 오랫동안 안 봤네요. 롱타임 노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오 지옥 부지엔 하오 지옥 부지엔 오랜만에 만난 거래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오 지옥 부지엔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오 지옥 부지엔 한다면 답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오 지옥 부지엔 하오 지옥 부지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잘 지내세요. 자, 메일로도 많이 쓸 수 있고요. 혹은 전화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잘 지내셨어요?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잘이 있으니까 일단 하오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하오 마? 근데 앞에 있는 표현이 구워더 하오 마? 구워더 하오 마? 구워 시간을 경과하는 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리고 떠는 뭐뭐 하는 정도가 뭐뭐뭐뭐 하는 게 표현이에요. 구워더 지내시는 게 하오 마? 지내시는 게 좋아요? 구워더 하오 마? 라고 쓸 수 있고요. 오늘 배운 표현으로 살짝 바꿔본다면 지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말고 어떻게 지내세요? 한다면 구워더 쩐 머 양?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표현 구워더 하오 마? 두번째 구워더 쩐 머 양? 둘 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1번 구워더 하오 마? 2번 구워더 쩐 머 양? 답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자, 1단은 사실 되게 잘 지내지 않지만 잘 못 지낸다고 하면 대화가 또 이어질까 봐 두렵고 그러면 가장 편안한 질문 한하오 구워더 하오 마? 안 한하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니 너 당신은요? 엔 쥬 여기 토스를 해야 돼요. 니 너 워 한하오 니 너 근데 혹시라도 잘 못 지낸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면 워 부하오 라고 쓰시면 돼요. 워 부하오 구워더 잘 지내시면 구워더 한하오 워 한하오 니 너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승진을 했어요. 어, 저 승진했어요. 자, 근데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제 덕분이에요가 아니라 다 저한테 이렇게 잘한다고 동료해 주신 님 덕분이에요 라는 표현을 비즈니스에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글자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심지어 세 글자는 아는 글자예요. 닌더 당신의 구우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복 자거든요. 당신의 복에 투어 위탁해서 입니다. 당신이 복을 주신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투어 닌더푸 시작 투어 닌더푸 이성 많으니까 웃으면서 발음해 보세요. 투어 닌더푸 시작 투어 닌더푸 요즘 회사 잘 되신다면서요? 투어 닌더푸 요새 그렇게 김과장이 일 잘한다면서요? 투어 닌더푸 자 프로젝트 마치셨다면서요? 투어 닌더푸 어떤 상황이든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전화 상황에서도 많이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잠깐 기다려야 누군가를 기다리게 해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 않습니다. 칭샤오덩 칭샤오덩 칭 플리즈 의 뜻이고요. 샤오는 조금 약간 덩 은 기다리다 아주 조금만 기다려 플리즈 주십시오 칭샤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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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 4번 표현을 배우면 1번 표현을 까먹죠. 1번 표현 뭐였죠? 오랜만입니다. 김 사장 오랜만이요. 하오지우 부진 2번 표현 어떻게 지내세요? 구워더 하오마 그리고 방금 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칭샤오덩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투어 니더푸 투어 다지야더푸 투어 니먼 덕푸 이렇게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칭샤오덩 칭샤오덩 칭샤오덩